10편 128편 묵상 여호와를 경애하며 그 도에 행하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. 내가 내 손에 수고한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. 내 집 내실에 있는 내 안에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상에 들린 자식은 어린 감남나무 같으리로다. 여호와를 경애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. 여호와께서 시원해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.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복을 보며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.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. 아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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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멘